지금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여행? 여행? 어제 런던에서 유럽 투어를 마치고 3일 동안 비는데 다른 멤버들을 먼저 바르샤바에 갔고 저는 3일 동안 런던에서 지메일에 전 저희 부모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초카 빨리 보고 싶어서 도착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안티! 지금 엄청 예뻐요. 꽃이 있어요. 옷 갈아입고 왔어요. 지금 부모가 요리해주고 계십니다. 머스터! 요리하고요. 그리고 토마토스! 가든에서 요리해요! 짜잔!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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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러멋지 않는 균朝 너무 맛있습니다! 바쁘爾 Razong. sans pandemic. 복무이어 휴uana predictive 정말 conoc seront 리액션 cardi작업에 모음을 확現했어요. 이번엔 고마움을 들어ô. 나는 저 담아템 이거 입니다. 어!!! 한번 laμ언트 depri고 진짜 잘해요 토마토는 안 샀는데 먹어볼게요 이 토마토는 먹어볼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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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 다 먹고 조카 만나러 가요 오늘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방학 때 영국에 와서 고모 집에서 한 달 넘게 지내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2016년에 제가 연습생 때 그때 오빠 졸업식 때문에 영국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근에 2주 전에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콘서트 때 너무 이틀밖에 없었어 아침부터 리허설 콘서트 하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네벌란드 네덜란드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너무 짧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조카들이 너무 어려서 그때 콘서트 때 못 와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는데 또 저희 바르샤바 가기 전에 3일 동안 시간이 비어있어가지고 혼자 영국 여행을 왔습니다 조카 처음 만났는데 이제 태연하고 첫째는 다섯 살이거든요 곧 다섯 살이고 둘째는 이제 한 살 반 밖에 안 됐는데 이모 이모 이모인가 고모인가 내가 네 이모 미니입니다 고모 미니인가 아빠 쪽이니까 고모니 고모 미니가 이제 조카들 만나러 갑니다 같이 기억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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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보세요 그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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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작이 시작된 고마워 고마워 여기 오 저에게 이동 나는 여기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지금 우와! 배! 배! hello, 배 배 there's this dog here wow, you got a lot of dogs 1, 2, 3, 4 you got 4 dogs I got 4 dogs, too they're in Thailand oh, and 2 cats oh, dinner dinner this is kai palo and papak papak bye bye oh, it's 9 am it's 9 am it's been a long time I'm gonna go to London so I'm gonna go to London I'm gonna go to London I'm gonna go to my friend's apartment so I'm gonna go to London so we're going to London hello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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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e're gonna go to my friend's dinner and I'm gonna come to visit And I need so we're going to visit thank you Elizabeth Hi Hi kid I went My brother the covered waiting I Christopher 렛츠고 아텍이 나와서 미친 아으 오옵사이 렛츠고 렛츠고 아기 한번 시전화 오사이예요 리소토 & Yung Googie 짠! 탐탐 마가 세요 Nice lunch Nice lunch And it was raining Yeah But now But now The sun comes out Finally It's two hours Two hours in the restaurant Two hours in the restaurant 지금 완전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하고 사진 좀 찍고 네 인스타에 올려야죠 오늘의 플랜은요 사촌 오빠가 선생님이시거든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오빠 학교에서 콘서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콘서트 가서 보고 저녁을 같이 먹을거예요 원타이로 여러분 결국 비 엄청 왔어요 늘지 뻔했지만 그래서 비를 막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촌 오빠를 만났고 이제 콘서트 볼거예요 이제 콘서트 끝났어요 이제 콘서트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마라 shipment 빨리 먹고싶어요 entrepreneurs 네 heres 브라운 그리고 씨야룽 그리고 감자 그중 뭐 먹을래요? 생일이 너무 짧은 하루 집에 갑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많은 것을 했어요 안녕! 문을 먹으러 왔어요 문을 먹으러 왔어요 문을 먹으러 왔어요 문을 먹으러 왔어요 2개 먹으러 왔어요 2개 먹으러 왔어요 2개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빅뱀 돌아왔습니다 웨스트 미스터 스테이션 하지만 오랜만이에요 사진 찍으려면 멀리 있어야 잘 보이고 있어요 오랜만이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너무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오늘 하늘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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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카야 돼요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인사하고 잘 봤는데 조금 슬퍼요 정말 짧지만 정말 짧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드디어 만났고 그리고 제 친구랑 거의 제휴판 하루 반 정도 같이 보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다행히 다행히 런던에 놀러 오고 싶어요 안전하게 혼자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바르샤바까지 동생이 다행히 다행히 바이 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